멘바라의 친구들, 내 아이돌, 다이빙데이를 시작합니다! 맨친 식구들이 얼마나 연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돌들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내 아이돌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3주 동안 충분히 훈련했잖아요 맨친의 자신을 걸고 무조건 이길 거예요 우리가 꼭 이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멤버들 친구들 대 아이돌, 멤버들 친구들 다이빙 때 목불리기 때는 선후공원을 걸고 하는데요 3비트에서 가장 멀리 뛰신 팀이 성공을 하던 후원하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깝살이 볼트! 트윈 초고! 컴온! 갑니다! 오 6m에서 7m 사이였는데요 정원! 6.8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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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아이돌 팀 무대 위의 블랙 카리스마! 앤블랙! 이지원! 와! 이지원! 블랙 카리스마 이지원! 6m! 50! 6m 80의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현재 스코어는 6.8m로 조건근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이돌 팀 체육돌 시스터의 다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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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다솜입니다! 네! 재밌어 보여서 제가 하겠다고 자청했는데 네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연습하셨어요? 아니요 다이빙을 해보셨습니까? 아니요 근데 밑에서 볼 때는 재밌어 보여서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하셨던 거예요? 네 올라가 보세요 네 하여튼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 팀에서는 이제 뭐 여자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 대항마로 대항마로 예 제가 나가야겠죠 예 제가 나가야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아이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잘 모르니까 우리 아이돌 선수들이 예 겁없이 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니까 용어만 했습니까? 네 하하 참 대단합니다 네 네 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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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코콤보 한번 해도 되는데 아악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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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진다 아니 코콤보 한번 해도 되는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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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진다 나와보다 고쳤어 우와! 작진다 나와보다 고쳤어 완벽한 입구 와 우와!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.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지. 절로 가면 멀어. 이야 대단합니다. 기록. 5.1m. 아 다성냐 일로 와봐요.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. 화장손나주고. 서로 시켜주는 아름다운 시스타의 모습입니다. 아 예. 아니 아니 아니. 태어나서 3m 다이빙대 처음 올라가신 거예요? 네. 근데 밑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발휘질 수가 있는 겁니까? 안 보고 뛰는 게 더 재밌잖아요. 더 재밌잖아요. 재밌.. 재밌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. 겁이 없군요. 한 7.5m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. 이야. 잠실이 오늘 10m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자 그렇다면 우리 매진에 어떤 대학만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사를 꼭겠다. 유희. 주희야 너 모르는 거야? 유희 씨 약간 뭐 할 말 없나요? 아이돌 중에서요? 그래도 뭐 실행은 저 아니겠습니까? 아 신경전. 묘한 신경전이에요 여기서. 뱀바리 친구들. 여성 대표의 어떤 기사 제압입니다. 아 신경전. 여성 대표가 눈치치고ost. 여러분. 여러분. 감사합니다.